중국어 행복바이너스 전도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스 관광중고지인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너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뭐뭐해주세요라는 표현을요. 칭쩌빈 동사, 칭쩌빈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뭐하셨나요라는 완료의 의문의 표현을 샤머샤머 롬마 샤머샤머 롬마 문장 맨 끝에 롬마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제가 뭐뭐할게요라는 표현을요. 월라이 동사파, 월라이 동사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복문으로 들어가세요. 아홉 번째 시간 은행 환전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벙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의디 주동사. 동사 앞에 야 야 바꾸다 돈 돈을 바꾸다 환전하다 환전 환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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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다 바꿀 환자죠. 환 환 얼마 2음절 숫자 의문사입니다. 도어 샤워 도어 샤워 도어 샤워 뭐뭐 할 수 있다 뭐뭇이 가능하다 가능조 동사 동사 앞에 도어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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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어떤 즉 사물로 문사 명사 앞에 도움 도와주다 빙칸을 채우다 우리말 한자 매울 전자입니다 전송하다 들여놨다 전송해서 들여놨다 즉 입력하다 수루 수루 비밀번호 비밀번호 미마 미마 또 더 할 할 묻다 물어보다 우리말 한자 물을 문자입니다 원 원 다르다 뭐뭐한 것 다른 것 비에다 비에다 번호 기계 번호표 뽑는 기계 어디 어디에 있다 짤 짤 저쪽 나 변 나 변 몸에 지니다 챙기다 우리말 한자 띠 대자죠 다이 다이 신분증 한자 그대로 신편증 신편증 하다 만들다 주워 주워 현금 카드 즉 체크카드 현진카 현진카 부치다 돈 돈을 부치다 즉 송금하다 회관 회관 안다 우리말 한자 안질 좌자죠 주워 주워 뭐뭐 하면서 동사 뒤에 적 동사 뒤에 적 잠시 잠깐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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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 덩 덩 뭐 뭐 해야 한다 당위주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여 여 몇 이름절 숫자 의문사 지 지 자 장 한장 두장 안은 장을 세는 양사겠죠 장 장 표 한자 그대로 표를 쓰시면서 뼈 뼈 뼈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공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요 네 번째 문장 어떤 돈으로 바꾸실 겁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문장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요 우선 수로 즉 우리말로 뭐 뭐 다 바로 끝나는 단어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바꾸다 우리말 한자 바꿀 환자인 환 환 이란 동사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뭐 뭐 하려고 하다 뭐 뭐 하고 싶다 뭐 뭐 할 수 있다 뭐 뭐 해야 한다 등과 같은 동작을 도와주는 단어 즉 조동사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뭐 뭐 하실 겁니까 뭐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앞에 의지조동사 야 야 야오를 붙인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자를 확인하시면 돈은 돈인데 무슨 돈 어떤 돈 이렇게 이해하셔서 샤머 치엔 샤머 치엔 여기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른문사 샤머 샤머 이 단어가 명사 앞에 쓰이게 되면요 어떤 뭐 무슨 뭐 어떤 뭐 무슨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천천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바꾸다 환 환 바꾸려고 하다 야호 환 야호 환 바꾸려고 하다 어떤 돈 즉 어떤 돈으로 바꾸려고 하나요 야호 환 샤머 치엔 야호 환 샤머 치엔 이러한 과정을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공부를 더 잘 하시려면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뭐로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기본 패턴을 야호 환 샤머 명사 야호 환 샤머 명사 이렇게 정리해서 명사 자리의 단어만 딱 딱 바꾸면 있어 보이는 문장 팍팍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색깔로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색깔 색상을 의미한 단어 연석 연석 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야호 환 샤머 연석 야호 환 샤머 연석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어떤 물건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말 하고 싶다면 물건이란 단어 동시 동시 이 단어를 딱 넣어서 야호 환 샤머 동시 야호 환 샤머 동시 이처럼 막연하게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뜯어보면서 외워야 쉽게 쉽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여섯 번째 문장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확 들어오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서비스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문장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서는요 원하다 필요하다 이름절 동사 야 야호라는 동사를 사용해서요 손님 무엇을 원하나요 무엇이 필요하나요 라는 문장 닌야오 셔머 닌야오 셔머 이렇게 온 적 있습니다 근데요 이 표현도 맞습니다만 좀 더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필요하다 두 글자 동사인 쉬야 쉬야 필요하다 무엇 무엇이 필요하나요 한 구조 쉬야오 셔머 쉬야오 셔머 여기다가 필요하다 무슨 어떤 도움 어떤 도움이 필요하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쉬야오 셔머 방주 쉬야오 셔머 방주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표현도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표현뿐만 아니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뭐뭇이 필요하다 쉬야오 쉬야오 뭐뭇이 필요하다 도와주다 도와줄 필요가 있다 쉬야오 방망 쉬야오 방망 여기다가 뭐뭇이 필요하다 도와주다 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구조로 쉬야오 방망망 쉬야오 방망망 이렇게 많고 다양한 표현을 딱 정리해 두시면 혼자 책으로 공부할 때 아 이것도 되는구나 아 이것도 맞구나 아 많구나 공부하는 재미가 쏙쏙 생겨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시는 게 생길 텐데요 쉬야 쉬야로 단어가 첫 번째 명사 앞에 쓰이면 필요하다 라는 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뭐뭇이 필요하다 라는 조동사로 쓰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외우실 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빵주 빵주라는 단어는요 도움 또는 도와주다처럼 명사와 동사 둘 다 쓰일 수 있지만 빵망 빵망 이런 단어는요 도와주다라는 동사로만 쓰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14번째 문장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두 개의 동작이 나란히 이어서 나올 때 우리는 흔히 뭐뭐하면서 뭐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중국어들 이런 표현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입어서 가다 걸어서 가다 웃으면서 말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중국어로 뭐뭐하면서 뭐뭐하다 즉 두 개의 동작을 이어서 말할 때 즉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 첫 번째 동작이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말하는 방법 정리해볼까 합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으로요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동사 뒤에 저 무조건 첫 번째 동사 뒤에 저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입다 추한 추한 가다 떠나다 조 조 그래서 입어서 가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사이에 저를 집어넣어서 즉 입고 가다는 말을 추한저조 추한저조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걷다 조 가다 취 즉 걸어서 가다 말하고 싶다면 사이에 저를 넣어서 조저취 조저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웃다 웃을 소자 샤 말하다 말할 설자 슈어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 사이에 저 저를 갖다 넣어서 샤오저 슈어 샤오저 슈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다라는 표현을요 이와 같이 앉다 쭈어 기다리다 덩 그래서 그 사이에 저를 갖다 넣어서 주어졌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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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 잠시만 기다리다 그래서 기다리단 동사 앞에 잠시 동안이라는 글자 샤오 샤오 이 단어만 딱 넣어주면 주어졌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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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응용해서요 앉아서 뭐뭐하다라는 말을 주어졌덩 주어졌덩 이렇게 패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앉아서 먹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주어졌덩 주어졌덩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앉아서 말하단 말을 주어졌덩 주어졌덩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열다섯 번째 문장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작성하다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훈이 은행이나 호텔 등에서 어떠한 양식을 작성하다 또는 표를 작성하다 라고 한다면요 작성하다 이게 뭐지 양식 이건 뭘까 이렇게 자꾸 한국어 표현에 집착해서 어려운 환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중고 공부에 지는 길 어떻게 쉬운 중고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우리말로 기억해라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표를 작성하다라는 표현에 대해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식을 작성하다라는 말을요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표를 작성하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를 작성하다라는 말은요 표나 양식의 빈칸을 채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양식을 작성하다 즉 표를 작성하다 기입하다 등의 표현이 나오면 우리말 한자 빈칸을 채우다 매울 전자죠 즉 채우다 표 표를 채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티앤비아오 티앤비아오 이 표현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응용해보면요 첫 번째 채우다 표 표를 채우다 작성하다 기입하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티앤비아오 티앤비아오 여기다가요 채우다 좀 표를 즉 좀 표를 채우다 작성하다 기입하다 이렇게 응용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동사 뒤에 이샤 동사 뒤에 이샤만 집어넣는 티앤 이샤비아오 티앤 이샤비아오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우다 몇 장의 표 즉 몇 장의 표를 채우다 작성하다 기입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몇 장이라는 표현만 딱 넣어서 티앤 지짱 비아오 티앤 지짱 비아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작성해야 합니다라는 뭐 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 표현에 주목해서 조동사를 앞에 딱 붙여야 하는데요 자 뭐 뭐 해야 한다는 당위 조동사는요 첫 번째 한 글자 당위 조동사 야 야 또는 데이 데이 이걸 꼭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두 글자 인가이 인가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을요 몇 장의 표를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야우 티앤 지짱 비아오 야우 티앤 지짱 비아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배우다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봅서 관광 증거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뭐로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표현을요 여완 섬머 명사 여완 섬머 명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뭇을 챙기셨나요? 라는 표현을요 다이 섬머 섬머 다이 섬머 섬머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나타난 표현을요 V1저 V2 V1저 V2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쯤